이번주는 아마 이곳이 또 터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CR21234 네 아직 배수는 안했는데 괜찮은 CR이 나왔어요 요것도 어저께 오전에 그냥 오셔서 오후 늦게까지만 그냥 잠시 잡나 그랬는데 1234급에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대물나라 인근에 있는 또 한 저수지인데 굉장히 가볼만 하네요 네 군위 위천이 아니라 군위권 저수지입니다 빠방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곳 저수지 이름은 뭐 그렇게 큰 저수지가 아니니까 고로는 안하구요 오시는 분 선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조항이 되겠습니다